마지막 썸 탄 게 언제죠? 아님, 혹시 지금 열매 중? 땡큐 너, 한올아 좋아하지? 그래서 노래 옆에 두고 싶어 하는 거죠? 우리 민수를 생각해 나도 민수한테 좋은 아버지 모습 보이고 싶어 입 닥쳐요! 아... 그거 지금 헤어지자는 말이에요? 더 비싼 게 뭡니까? 김우철 교수하고 화해하는 걸까요? 그럴 리 없어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